내가 여자라면 다이컷 하자 저 앞에 승룡이 있다고 승룡이.. 승룡이가 와 승룡이.. 승룡이.. 승룡이가 왔어 나는 지금 긴장된다, 그렇다,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야식 메뉴로 평생 치킨, 평생 피자 치킨 구먹 찍먹 어.. 그건.. 전 찍먹은 거 아이폰, 갤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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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, 넷플릭스 어.. 유튜브 경기전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밥, 청심환 밥 비점멸, 에프점멸 에프 비점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.. 취향인데 이제.. 좀 롤 시작할 때 조금 잘못되면.. 뒤져멸 매지컬, 피지컬? 저는 매지컬 피지컬은 이미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선천적으로 그냥 정해지는 거라서 소능력이 생긴다면 하늘을 날아다니기 어.. 하늘을 날 아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나로 돌아가기 미래의 나보고 오기 과거로 돌아가기 과거로 돌아가기 과거 돌아가서 뭐 할 거야? 다시 살고 좀 더 열심히 살고 싶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면 야구선수, 프로게이머 그거는 프로게이머랄 것 같아 그냥 게임에 좀 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알겠지 과거로 그는 야구 아예 안 할 거예요? 할 것 같겠네 야구 재밌을 수가 없어 취미가 근데 이제 그때 더 열심히 살았다면 좀 더 달라졌을 것 같아 은태우 진로 코치 해설 코치가 좀 더 재밌을 것 같아 코치로는 아이템을 무한으로 쓸 수 있다면 와드, 맨즈 당연히 와드 아이로브, 케비 그거는 지금 익네요 그냥 아이로드 할게 만약에 아이디를 바꿀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바꾼다면 케비로 돌아가기 아니면 비프 그건 케비로 할게요 타잔의 백두어 승리 바이퍼의 펜타킬 승리 바이퍼의 펜타킬 승리 저한텐 다른 것 같아 응 서버 따라서 경기 중 상대편 동선 알기 로또 번호 알기 로또 번호를 근데 상대편 동선 알면은 게임에서 다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? 그거 아니라도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뭐 내가 여자라면 바이퍼 타자 저 앞에 승룡이 있다 승룡이 승룡이야 아 이거 승룡이 나는데 응? 아 근데 또 약간 취향 차이일 것 같은데 첫인상 아 숨겨왔던 나 아 저 승룡이 형으로 우리 같이 그러면 타잔의 리신 타잔의 세주안이 그러면 하하 이건 세주안이 세주안이 세주안이가 더 좋아요? 네 그럼 아 아니다 리신으로 갈게요 리신이 팀으로 갈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생 한 개의 챔피언만 해야 한다면 우디르 아이고 우디르 우디르 왜요? 제가 캐리력이 있잖아요 아이고는 좀 팀이 잘해야 이길 것 같은 챔피언이다 아이고 아이고 우디르 마음은 아이고인데 머리가 파 앙 Dayton 앙 mamy